8월 1일 오전수익은 166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. 항생이 미국장에 영향받아서 올라갈 것 같았지만 매도관점으로 봐서 매도로 수익을 냈습니다. 나스닥도 보면 진폭이 상당히 큽니다. 어제 fmc회의 결과 금리는 동결했고 향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3시 이후에 상승폴더를 키웠습니다. 1봉을 보면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. S&P도 마찬가지 상승포도 크게 키웠고 다우 마찬가지입니다. 특징적인 것은 엔화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통화들 쪽으로 대부분 다 올랐지만 엔화가 특히나 조금 더 올랐습니다. 오늘도 성공치자 하시기 바랍니다.